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반듯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 세계관이나 또 역사관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게도 대단히 중요하고 어떤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역사관을 함께 나누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국사학계가 특히 좌파 성향의 학자들이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 시각에 맞춰가지고 역사를 고치거나 이런 경향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참에 대한민국에서 소설을 쓰는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우파적 세계관을 갖추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복걸 선생이 그런 인물 가운데 이문열 선생 며칠 전에 조선일보의 아주 좋은 그런 인터뷰를 행한 이응준 작가 오늘 복걸 선생이 그동안 월간 조선에 연재하던 것을 묶어가지고 아주 장편소설을 편했네요 장편소설이 이승만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정리한 그런 장편소설을 썼고 책 이름은 물로 씌어진 이름 복거일 그걸 이제 중앙일보에 장세정 논술비원이 인터뷰를 했네요 아마 이제 국립묘지를 방문했던 모아입니다 복걸 선생도 다시 이제 1946년생이니까 연세가 참 많이 드셨지만 여전히 이제 필력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는 아주 보기 더문 문인이죠 그 많은 한국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지만 이런 잡지다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공식적으로 2023년 1월 1일 겁니다 월간 조선의 선거 부정 문제를 이야기를 했죠 복걸 선생은 다른 문인들하고 달리 자연과학에 굉장히 조회가 깊습니다 생물학이라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참 문제점을 착하게 그것도 아주 영어 표현으로 엘리건트하게 그렇게 표현했죠 그렇게 선거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이 책을 이제 이번에 이런 물로 씌어진 이름이라는 이런 아주 오부작이네요 진주만 기습에서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미드웨이 해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히틀러 정권의 아우시빗 대학살 스페인 내전 루스벨트 뉴질리 정책 소련의 대미 공작 얄타 해당 이걸 다 넘어서 이승만의 정기소설 선거입니다 그리고 아마 고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장세정 논술위원은 다큐멘터리로 읽어도 좋겠다 그러니까 복걸 선생 역시 없는 것을 보태지 않아서 소설답지 않은 소설을 썼다 픽션 행식을 취했지만 고정에 철두철미하게 이 장세정 논술위원의 질문이 조금 유감입니다 현대사 인물 가운데 이승만을 유독 주목한 계기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승만이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우남 이승만이 지금 대한민국의 털을 닦은 거 아닙니까 우남 이승만만한 그런 대한민국의 건국에 크게 귀한 인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로 씌어진 이름이라는 제목이 좀 추상적인데 영국 시인 존 키츠의 자작 묘비명에 여기 누워 있다 그의 이름이 물로 씌어진 사람이 대문호 쉑스피어의 경구 사람들의 나쁜 형태는 청동에 새겨져 남지만 그들의 덕행은 우리는 물로 쓴다에 나오듯이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은 물로 쓴 것처럼 쉽게 잊히고 일부 허물만 지나치게 부각된 현실을 책 제목으로 잡았다 참 이제 저희들도 건현대사 교육에서 우남 이승만을 제대로 이렇게 배우고 졸업을 못했습니다마는 세월이 흐르고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한국의 건현대사에 대한 책을 쓰거나 이러면서 이제 다시 한 번 참 이분이 거인이었구나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1940년대에 그 정도의 공산주의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국제정세를 그 정도 괴뚫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절반이라도 단독정부 수립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탄생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인물이 우남 이승만이죠 그래서 여기에 복걸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허물은 청동에 새겨지고 공적은 물로 다 씻어져간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1960년도 3.15 부정선거가 천일 공로한 그런 일이고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크게 개입을 하셨지만 그러나 국정의 최고 책임자니까 책임을 지고 물러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남 이승만에 대한 글을 제가 쓰다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우남 이승만이란 사람을 썼고 그리고 그분을 이제 쓰는 용도가 끝났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1960년에 3.15 부정선거가 발생해서 그분을 퇴장시키고 또 다른 박정이라는 인물을 들여 써가지고 산업화에 성공을 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시각을 성경적 시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시각을 저는 느끼기도 하고 그걸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어쨌든 한 사람의 일생에 뭐 다 공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고정을 하는데 또 특히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런 유영익 교수님 유영익 교수님 맞죠 유영익 교수님 저 국사편찬위원장이 이화장에 보관되어 있던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크게 도움이 됐다 우남은 사소한 영수증까지 기록을 많이 남겼는데 전집으로 출간된 이화장 문서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얄타 회담 밀약을 어떤 경로로 그동안 입수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번에 복거일 선생이 추적에 따르게 되면 이번에 이화장 문서를 뒤지다가 우남 이승만에게 제보했던 실존 인물을 확인했습니다 당초 추정된 에밀 구베로라는 인물이 미국의 실존 언론인 에밀 헨리 고브로라는 사실을 최초로 교명했습니다 얄타 회담에서 당신 나라를 그냥 다 신탁처리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기뜸을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을 폭로해가지고 파장을 크게 일으켰죠 참 대한민국의 건국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우남 이승만을 그토록 좌파 역사학자들이 지우려고 노력하지만 참 배어망득한 거죠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 동포들은 김시왕조하에서 저렇게 지금도 고생을 하지만 우리라도 목숨을 부지하고 이렇게 번영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나라일까를 알 건데 내 시당초 역사관 자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단독정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뒤틀려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지금 586 운동권들이 갖고 있는 역사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남은 구한말 만민공동의 시절 1897년부터 1899년 이 사건 이후에 한성 감옥에 5년 넘게 갇히지 않습니까 1960년 물러날 때까지 역사의 중심인물이었고 그 사실을 외면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역사에 지우고 애쓰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역사의 공백을 내가 조금이라도 채우겠다는 생각을 갖고 소설을 집필했다 그분을 혼례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이고 부끄러운 일이다 그게 가난 사실이 더 많이 알려지면 공정한 평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복걸 선생이 이렇게 우남 이승만에 대해서 아주 후한 그런 평가를 내리니까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시게 되면 우남이 1951년대 한일국교 정상화 시작을 했네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던 사실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간에 가장 큰 실책은 여기 나온 것처럼 1953년 가을 무렵에 우남이 생전에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다 이뤘는데 사사오입을 통해 가지고 세 번째 대통령 인기를 욕심내는 바람에 자신이 주도해 세운 대한민국의 기초를 스스로 업적을 허물었으니 통탄할 일이다 사람이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기 인생에서 기로했을 때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어떤 판단을 내리냐 이게 중요한데 가오가 없으면 좋은데 이렇게 또 가오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장세정 논설위원회 질문 가운데 좀 이제 납득하기 힘든 것이 이승만이 독립건국 호국에 성공한 거란 분단이란 숙제도 남겼습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한두 번 정도 언급했습니다만 사상이 다른 사람하고 같은 국가를 만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역사학자들은 해방 이후에 통일정부가 수립돼야 됐을 것 같은데 단독정부가 수립된 것이 참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했으면 소련 중심의 국가가 탄생했겠죠 헝가리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좌우연립을 통해서 다 숙청을 통해 가지고 좌파 정권이 다 권력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좌익들하고 여러분들 연립정부가 설립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들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라를 위한 일을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실 것만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기 복걸 순령이 분명히 이야기했냐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정권은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침투하려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까울 때가 맞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침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뭘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선거를 부정을 했지 않습니까 일곱 번이나 부정선거를 왜 합니까 체제를 전복시키는 겁니다 해방정국의 여러분들 좌우익의 여러분들 투쟁은 제가 여러분들 여러분 보시면 제가 여러분 성정이 절대 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사심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의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왜 하겠습니까 체제를 전복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체제를 만들고 싶어서 선거 여름 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선거 부정을 대하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지극히 못마땅하는 겁니다 너무나 유화적이고 너무나 낭만적인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는 이런 사건인데도 그거를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복걸 선생님이 여러분들 아주 소프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좌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침투하려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침투 정도가 아니고 나라를 넘기는 겁니다 사랑은 낭만으로 해도 되지만 삶과 나라 일이 낭만으로 흐르게 되면 그냥 나중에 골로 가죠 세월이 아마 여러분들 낭만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를 우리 함께 생생히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단독정부가 등장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독정부에 대해서 뭐 이렇쿵 저렇쿵 하는데 공산주의자하고 이런 단독정부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김규식 선생이나 김구 선생이 다 낭만주의적 시각을 가졌다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낭만으로 하면 되지만 나라 일은 낭만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좌익들하고 낭만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 점을 그게 역사적 사실로만 남아있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죠 어쨌든 이 복걸 선생이 쓰신 물로 씌어진 이름 요즘에 장편들을 잘 안 읽지만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셔가지고 복걸 선생이 힘을 더 얻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광고 하나 드리고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많이 훼손된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심하게 오염됐는가를 다룬 책이 지금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 얼만큼 했냐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변에 많이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